자, 이번 순간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분 모실 분이 있습니다. 인순이 누님의 가장 절친한 후배.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깜짝아. 아이고. 오, 깜짝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계십니다. 잘 있었어. 언니가 안 보인다. 근데 안 보이세요. 인순 선배님이 아끼는 후배 1호. 김태우 씨입니다. 이번 순간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한 인연 김태우 씨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기로에서 후배의 손을 잡은 순간.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자, 그 손 잡은 후배. 혹시 김태우인가요? 김태우예요? 베이비의 베이비였을 것 같은데. 베이비의 베이비였을 것 같은데. 저요? 김태우는 아니고. 그때? 그렇게 모르는 일이에요? 이 순간은 1996년. 1996년이야? 데뷔 19년 차를 맞은 인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와, 그때도 19년 차였어요. 와... 그때도 19년 차였어요. 걸그룹 히자매로 데뷔 후에 쉴 새 없이 달려서 어느덧 마흔이 된 그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맞게 트롯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 라며 속내를 내부셨습니다. 그런데 96년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셨길래 아, 이제 트롯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애도 낳고 이제 댄스를 한다는 게 관객들이 볼 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엄마다, 뭐 여자가 나이가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 활동이 좀 이렇게 저조했었던 때 그게 되게 불안했어요, 없어질까 봐.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나이에 맞는 이제 그런 노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자 한 남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는 누나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도 나이 들면 소울 음악 그만해야 돼? 그건 아니지. 좀 비슷하죠? 따끔한 충고를 던진 이 남자는 김태우보다 더 절친한 인순이의 후배 가수였는데요. 누구지?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한 달 후 인순이에게 화를 내고 사라졌던 남자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급해요, 급해하며 인순이를 다급히 작업실을 부른 남자 후배는 오직 가수 인순이만을 위해 제작된 앨범을 줬습니다. 그렇게 인순이는 후배가 선불한 앨범으로 5년 만에 댄스곡에 도전했고 결과는 그야말로. 초대박. 대박이었죠. 이 댄스곡이 힌트입니다. 당시 음악 인생의 기로에 선 인순이에게 손을 내민 이 후배. 누구일까요? 태훈 씨랑 인연이 깊은 분이죠? 저 엄청 깊어요. 알겠는데 힌트 한번 줘보세요. 힌트요? 네. 너에 띠에서 너에 띠에서 너에 띠에서 너에 띠에서. 똑같아. 안녕하세요. 인순이 누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후배 박진영입니다. 진짜. 빛나는 여자예요, 진짜. 빛나는. 트로트를 하시겠다고. 이 나이에 설 무대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또 누나에게 맞는 그런 트렌디한 음악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또 말씀하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좀 생각을 하니까 누나가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인순이가 가진 매력을 쏟아낼 수 있는 곡을 만든다. 다만 트렌디하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고음에서 그 정도 두꺼운 성량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날카로우면서 또 동시에 귀가 따갑지 않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 음역대의 그 톤은 인순이 누나밖에 안 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집중 공략하는 그런 곡을 썼죠. 내가 누나한테 곡을 만들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라는 곡을 만들어서 누나에게 연락을 했죠. 또 지영이 형이 본인의 어떤 커리어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인순이 선배님 앨범 프로듀싱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를 뿌듯해하고. 누나, 정말 좋은데 한 번만 더. 누나, 정말 좋은데 한 번만 더. 맞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너무 힘들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 한 100번 넓게 불렀을 거예요. 맞아, 진짜. 100번 넓게 불렀어. 밖에 있는 프로듀서도 안에 있는 가수가 지치는 걸 보면 이제 포기하는데 누나가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는까, 조금만 더 해보다라고 했을 때 누나가 그걸 끝까지 따라와 주더라고요. 노래는 당연히 압도적이었지만 아직도 퍼포먼스조차도 지금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누나한테도 지금 100번 정도 부르게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100번 넘어, 100번 넘어. 100번도 넘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정박에 거의 노래하는 스타일이지. 또 이런 걸 해보질 않고 땡겼다 늘렸다는 걸 해보질 않아서. 싱코라 그러지, 잘 알겠다. 그런데 실망을 시켜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어. 많이 안 하신 걸. 그런 거야? 김태국 몇 번, 100번 이상. 저는 예수를 가장 기억하는데 이 집 예수 때. 난 아직도 이거를 너무 빨리 당기면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난다고 그것만 박수치면서 진짜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박수치면서. 난 아직도 그대. 그래서 결국 녹음하다가 거기에 부스가 많아서 여러 가수들이 동시에 녹음을 하는데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헐. 몇 분? 한 시간 있거든. 진짜? 바라봤겠다. 안 울었어? 눈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니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가수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해, 지금.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아니, 그런데 진영 씨도 대단한 게 보통 박진영 하면 지금 박진영을 생각하잖아요. 완전 가요계의 거두가 된. 19년차 선배한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4년차 가수면 지금 민석이보다 덜 된 거잖아, 데뷔한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기가 수에 속하는 건데도 그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 소절 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고 넘어갈까요,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는 말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저희도 이게 녹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숙소에 가면 멤버들끼리 이게 맞아? 이게 무슨 음악이야. 그냥 혼나는 건데. 그런데 잘 되니까 무슨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 잘 되니까 말을 못 해. 박진영의 확신감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pozyPsacb2 toxic! kriegen. 더 그러니까. 그 stolen Пол embora игрыlock. regional bistrudiAN 아우. 아 roup꽃 audiorea. 그래서ذ enorm. 리는 cans 이 놈고activ을 해야지. 쓰 gdzieś 놤오라. 이거는 쓰는 Mint. Boost. 이별의 아픈 길을 해서 벗어날 때쯤 난 그대를 만났어 그대의 따뜻한 품에서 상처는 안 울었어 하지만 또 다시 그대의 눈빛도 차가워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또 또 그렇게 그렇게 너 너마저 나를 떠나려 하나 나 이렇게 이렇게 또 너마저 보내야 하는 거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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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you 웃었어 정말 오랜만에 그댈 만나서 다시 행복했었어 한참을 머물러 있었던 어둠을 걷어갔어 이대로 영원히 머물고 싶었어 또 다른 아픔은 없을 줄 알았어 또 또 그렇게 그렇게 너 너마저 나를 떠나려 하나 나 이렇게 이렇게 또 너마저 보내야 하는 거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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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을까 It's to the forev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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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멋있다 노래할 때 제일 멋있다 잘한다 마워가 그러니까 전문으로 날아다니시네요 아주 시원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누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는 어쩌면 이렇게 쉽게 부르니 네 이렇게 난 너무 어려워서 막 쩔쩔매면서 불러